비비님 20년째 모쏠리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? 저희 업계에서는 20년 딸이를 모쏠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지금 축구 시작했는데 전반 10분 됐는데 볼 점유율이 한 우리가 한 35 그때 TV 끄는 겁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20살인데 지금 모쏠리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속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25년이요? 25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전반 1대 0으로 한 골 먹고 라코룸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모릅니다 이번 월드컵 봤죠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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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살은 아까 말했죠 전반 10분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한 골도 안 먹었어요 점유율만 차이 좀 나는 거예요 25이면 한 골 먹긴 먹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한 골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라코룸 들어왔어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?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25세니까 딱 전반전 끝났습니다 한 골 먹고 들어왔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라도 아 우리 졌어 이러면 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두 골 넣으면 돼 이런 마인드셋이 필요하다 스물다섯 그렇게 봐야 되겠죠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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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른의 모쏠이다 후반 30분에 2대0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경기장에 사람들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2대0 후반 30분이면은 우리 팀 유니폼 입고 있는 아기들 한 두세 명 울고 있고 아빠가 달래고 있고 이제 저기 게이트 쪽으로 한 두어명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 마 조짓다 마 아따 오늘 조짓네 야 소주나 먹으러 가자 아유 우리 팀이 그러면 그렇지 아유 진짜 야 내가 오늘은 이기나 싶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해요 너무 성격이 급합니다 이 스포츠는 뭐야 이 각본 없는 드라마 아닙니까 후반 30분에 엉덩이 뗐다가 극장전 터지는 거 못 보고 인생 경기 놓치는 사람들 있어요 자 두 골 먹었어 세 골 연속으로 넣으면 어떡할 건데 그 경기 못 본 자신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난 아니라고 보거든 그런 엉덩이 떼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야 너 끝났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비유될 수 있겠죠 야 서른 애도 연애 못 해봤으면 솔직히 뭐 끝났다고 봐야지 이제 이제 듀오와 상의해 듀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경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또 뭐 또 말하려고 그러지 뭐 서른다섯 어떡해요 또 말하려고 그러지 그만 얘기합시다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있어요 서른 살의 모쏠이다 제가 설명드렸죠 자 우리 두 골 먹고 지금 후반 30분인데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제가 이렇게 워딩을 했습니다 근데 간혹 이제 서른 살까지 모쏠인 분들은 이제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해 서른 살의 모쏠인 분이 이제 뭐 직장 동료나 자기가 흠모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꺾인다라는 거에 워딩이 꽂힌 거야 그래가지고 고백 공격을 상대방이 꺾일 때까지 해 가만있어 봐 그때 라방에서 오마르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이대봐야 되겠다 계속 가 계속 가 응원을 잘못 듣고 가가지고 선생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혹시나 높아심에 그럴까봐 어 어 계속 가